생명과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고3에서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와 같은 수능 준비 내신 준비 이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입시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짝 얘기하고자 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메인 단원은 3단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왜 내신 대비 강좌인데 수능을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자 내신에서의 탄탄한 준비 자 이 내신 부분에서 탄탄한 준비를 하는 학생이야말로 선생님은 이 다른 말 이 내신의 탄탄한 준비의 다른 말은 수능에서의 출발선이 다른 학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능의 출발선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엄밀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치고 준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되자마자 이제 갓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있었던 내용을 막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을 치르고 자 드디어 고3이 되어서 고3 되자마자 고3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입시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겪어가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듣기만 해도 좀 버겁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사회 안에 좀 약한 학생들한테 과한 부담을 주는 이 단어처럼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선행의 올바른 개념으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학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쯤 되면 나는 이제 고3이 되어서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는 생명과학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 학교 학과에 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과목을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일지 분명히 유리한 과목인 건 알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걸 그제 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많은 시기 안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들이닥치게 되면 생각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른 표현은 예습이라고 얘기하며 미리 나에게 나에게 선택해야 되는 이 부분을 천천히 미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행이 꼴 예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있는 3단원이 수능에서 어떤 의미를 가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은요 수능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3문제가 출제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 난이도가 정말 낮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는 학생들은 잘 맞춰요 자 이제 의미 있는 단원 중에 하나가 우리의 3단원 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범주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근육,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냐면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흥분의 전도 1문제, 근육 문제 1문제, 신경 1문제, 호르몬 3문제, 방어 파트 2문제 자 이렇게 해서 총 8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수능 문제는 총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20문제가 출제되면서 4단원의 유전 파트가 6문제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능 문제 안에서는 6문제 출제되고 마지막에 5단원 문제 안에서 3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단원의 문제 배열을 한번 살펴보니 전체 20문제 안에서 의미 있는 단원은 바로 3단원과 4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단원이 바로 그 단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그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걸 아예 그 수능적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범주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신에만 치중하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수능에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준비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내신에 탄탄한 준비를 했던 여러분들은 곧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준비하지 않은 학생과는 좀 다르게 출발선이 달라지는 나는 한 바퀴 제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려받고 내가 치기 힘들어했던 단원은 내가 내신 준비를 해보니까 흥분의 전도가 생각보다 너무 난이도가 높더라 근육은 어렵다고 하지만 난 좀 괜찮던데 아 나는 보니까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는 잘 풀어내는데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건 잘 풀어내는데 외우는 건 완전 죄악이었던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 점 그 다음 못하는 점 자기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잘 아느냐에 따라서 시험에서의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효율 역시나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못하는 이 부분은 손을 대어 본 적도 없이 시험장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심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부분을 잘 아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좀 힘든 학생인지를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강좌를 진짜 내신용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수능 얘기하니까 저랑 맞지 않는 강좌인가요? 아 또 그건 또 다르지 얘들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신 시험을 칠 때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리정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리정돈이라고 얘기하는 말은요 선생님이 증의 강좌를 끌어갈 때 당연히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흥분의 전도나 근육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설명을 하겠죠 물론 어떤 친구는 한 번에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의 여러 가지 형태로 또다시 한 번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생명과학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게 되느냐라고 하냐면 한 바퀴 여러분 1회독이라고 하죠 개념에 대한 부분을 1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개념 공부가 있는데 이 개념 공부에 대한 부분을 1회독을 해요 자 이렇게 1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창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와 진짜 용감하죠 개념에 대해서 어 나 좀 이해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신경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고 오 다 이해되고 책을 한번 쭉 펼쳐보더라도 읽어봤더니 어려운 거 없고 내가 이해했던 그대로라고 얘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장에 딱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개념에 대한 1회독을 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제대로 자기 것 화시켰는지 정리정돈 소위 말하는 자 첫 번째 우리 신경계부터 방어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치 빈 백지에 쓰듯이 자 신경계에는 중추와 말초가 있고 중추와는 뇌와 척수가 있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 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의 뇌는 다 똑같다 사람의 뇌는 똑같아서 방금 이렇게 날 것으로 알게 된 개념 알게 된 개념을요 쉽게 꺼내어 쓰는 연습을 여러 번 하지 않다 보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에 좀 엉켜져 있는 상황 복잡하게 나달처럼 흩어져 있는 상황에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도 날 것이다 보니까 이걸 자신감 있게 꺼내들면서 이건 함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렸고 라고 얘기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꺼내어 쓰는 연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특징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문제 안에서 함정에 잘 낚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자 시간이 딱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다면 어느 누구나 다 잘 풀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배열을 잘못해서 풀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시험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을 경험해봤던 자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선생님은 시험 대비 앞서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정리정돈 중에 하나는 개념을 꺼내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개념정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기말고사 강좌 안에서는요 개념을 한바퀴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 자 이제부터 저는 신경계라고 얘기하며 정리정돈을 해주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빈 백지에다가 백지 시험을 치르듯이 이 개념은 달달달달하고 딱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 개념을 달달달 딱 하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버퍼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준비 시작 마지막 몸을 여러분 이미 달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자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했던 거 가지고 바로 툭툭툭툭 개념을 외운 상태에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신경계나 예를 들어 호르몬이나 방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일부 문제들은 개념을 잘 정리정돈하고 소위 잘 외워야지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큰 종이 안에 나달처럼 흩어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오히려 함정에 낚이니 제가 한 장 또는 두 장이라고 얘기해서 짧게 딱 정리정돈되어 있는 판서를 해 줄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기출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잠깐만 출제자의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남이 또는 출제자가 이런 출제하는 이들의 마인드를 읽어보는 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앞으로 큰 시험을 위한 여러분들 꼭 학교 내신만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수능 시험만 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입시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행 연습으로 자 이제 이 시험 안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또는 이 시험지에 출제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지를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은 이 안에서 전체 시험 안에서 여러분은 중간에 전체적으로 난이도로 변별력 있게 시험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험을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도 자 수능 문제 안에서 8문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은 이 단원 안에서만 20문제 또는 2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지역적인 문제들도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또는 학교 공부를 시키면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게 자 지역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호르몬의 종류라든지 호르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능 문제 안에서까지는 조금 이건 너무 구석구석하는 내용 아닌가라고 할지라도 학교 시험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8문제에 비해서는 학교 내신 시험은 2배 또는 3배 정도로 문제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지역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중에서 보면 흥분의 전도 문제 또는 근육 문제 그 다음으로 요즘은 신경계 호르몬 방어 중에 호르몬 문제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단순히 외운 문제 말고도 자료를 해석하는 그래프를 보거나 표를 보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문제를 개발하면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참고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류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 즉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예시안이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죠 이런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변별력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기출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도요 기출문제집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분히 기출문제 풀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나름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문제풀이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뭐가 높아지느냐?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자신감입니다 나는 이 시험을 위해서 개념 공부를 했고 또 이제 개념 공부 말고 두 번째로는 개념에 대한 정리정돈과 기출에 대한 정리정돈 그리고 기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나름의 방법이 딱 제대로 서고 나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신감 하나로 문제를 딱 들어봤을 때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충분히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문제들은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들은 빨리 탁탁탁 풀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스킬을 함량했던 연습했던 스킬을 가지고 툭툭툭 문제를 풀어내서 결국은 내 시인을 준비하면서 내가 개념도 정리해보고 기출문제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까지 풀어보면서 어찌 보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게 약간 좀 미니멀하긴 하지만 수능 준비에 필요한 나의 모습이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봤을 때 내가 생각보다 이 생명과학에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좀 잘해내고 있는 것 같고 좀 재미있게 문제도 좀 풀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2학기 때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수능의 선택과목 중에 하나로 여러분 생명과학을 의미 있게 고민해봤다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펼쳐지는 선생님과의 강좌 안에서는요 선생님 교재 안에는 이 실력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교재로 선생님은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안에 보면 개념부터 OX, 기출 그리고 나만의 암기팁, 해설까지 모두가 다 풀세팅되어 있어요 자 개념 앞에 보면 개념의 총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수업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충분히 읽고 들어오되 저는 또 따로 판서를 가지고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뒤쪽에 혹시라도 개념이 잘 체크되었는지 OX 문제도 있고요 이 OX 문제에 대한 풀이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합니다 자 뒤쪽에 기출문제를 풀어내게 되는데요 기출문제 안에는 쉬운 기출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기출문제도 있겠죠 흥분의 전도랑 근육문제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 있는 문제들을 쭉 같이 한번 풀 때 신경계나 호르몬 방어의 기출문제는요 개념 요약 정리된 거 가지고 자 준비 시작 얼마나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지 그런 체크도 같이 함께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아 이제 학교 내신을 위한 실력 완성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수능 준비를 할 때 딱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에 여러분 내신에 좀 더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내신을 준비하고 들어왔던 애들은 고3 때 진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 현명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쭉 가면서 자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 어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대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마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기초도 다 지고 툭툭툭 올라가야 돼서 2배 3배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우리의 입시의 마지막 이 마침표는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인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 이제 우리 준비를 할 때 미리 고3 때 해야 되는 준비이긴 하지만 미니멀하게 저랑 같이 한번 꾹 눌러 담아보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담아봤던 학생들이 마지막 활짝 웃는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메시지로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하나하나 다룰 때마다 내심뿐만 아니라 이게 수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좌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나름의 진심을 담아서 강좌를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저는 뒤에 부분에 바로 흥분의 전도란 근육에 대한 강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신경기 호르몬 방어까지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